흐르렁! 흐르렁! 지금이야? 지금! 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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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오케이! 됐어! 오케이! 나 하고 있었어? 그래? 생각? 마디가 안 된다? 됐어요! 됐어! 인사하부터 드릴까요? 그러면? 네! 둘! 셋! 프랜퍼! 안녕하세요, 프랜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퍼입니다! 네! 오늘로 100일을 맞이한 딸까딸까라는 신인, 프랜퍼입니다! 오늘 저희 사이퍼의 100일을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100일상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케이크가 화려한 케이크! 저희의 캐릭터별로 제가 어제 케이크부터 진짜 열심히 안 넣었거든요 아, 진짜? 아, 이렇게? 다들 눈 뜨고 콧물이시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주는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거 오자마자 각자 캐릭터 누가 넣은 건지 그랬는데 이 토크는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할 게 있어서 캐릭터에 대해서 이쪽엔 뭐가 있죠? 수건이요 오, 수건이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 수건이 좋다 오, 수건이 진짜 우리 수건이 진짜 모르겠잖아요 오, 맞다 우와, 이거 진짜 그, 진짜 좀 그 인생된 컬 인생된 컬 인생된 컬 제 첫 해린 머리 아, 이거 현빈이가 만져준 머리 다들 얘기였다 이거 진짜 되게, 진짜 되게 뭔가 예쁘다 어, 이거 다섯, 다섯 장은 더 없나요? 이거 두 명이서 그럼 어,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티커 아니에요? 전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이게 현빈 머리 다 있다 아, 레고 아, 레고 아, 맞아 귀엽다 레고, 레고 여기에 파란 머리랑 흰색 머리 흰색 머리가 더 있는 머리던데 형, 완전 그냥 흰색이던데 우리는 탑바는 머리 어, 근데 지금 이rost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케이크 쿠키 케이크 크아 또 있고 한이 형이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쿠키 제일 좋아 그럼 옆에 한, 저는 모른지 다 좋아요 그냥 배고프다 이거 지금 그건 꼭 먹어야겠다 아, 네, 근데 just,"이거 진짜 맛있다, 그게 아, 이건 저거 아, 이건 저거 다 궁금해 이게 저 금색을 먹어도 되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한 번 그 분이 이따 한 번을 한번 먹어보고 테스트를 안 되면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설탕일 것 같아 모든 케이크들, 이것들은 다 한 명씩 각각 케이크가 있어 맞아요 저는 케이크였어 그러네 근데 저게 진짜 케이크인지 아이스크림이 있어 두 번째 케이크예요 내가 봤을 때 빵에다가 초콜릿도 넣는 거잖아 근데 세 번째는 누가 봐도 이제 현빈이 이게 제가 나이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우 같은 거여서 산이형 희형, 공룡, 펭귄다 이제 이게 케이터요? 케이터가 진짜 강아지인 것 같아, 여기서는 강아지 케이터, 고양이 택은 이게 뭘까? 다람쥐, 햄스터? 햄스터 맞지? 햄스터?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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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원인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이게 케이크에 대해서 있다가 초콜릿을 해보고 여기 이제 저희 백일 맞이해서 이렇게 떡도 있죠 백일은 딱 떡이죠 백일은 딱 떡이에요 백일은 딱 떡이에요 사이버 백일 사이버 떡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비록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지하철 광고나 이렇게 대게 카페 이렇게 와가지고 콧폴도 진짜 진짜 용이 웃어요, 이거 수고 콧폴로 이거 항상 다른 그룹분들 묻은 거 같아요 맞아, 맞아요 묻어만 하는 거에요 저희리가 이렇게 되니까 내 처음으로 지금 형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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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에 저희 얼굴 하나씩 맞아요 맞아요 오, 뭐야? 이거 형이에요 오, 이거 뭐에요? 이거 아까도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각자 자기형이 하나씩 입에 나와버렸대 각자 자기형이 자기형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각하면 되니까 먹어볼게요 그리고 저희 저희 어린이날 때 애기 올렸잖아요 애기 사진 그걸로 한 킬링도 있고 지금 상에다가 다 못 올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 뭐야 있네 귀엽다 지금 상에다가 다 못 올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퀴은 이따랑 지따랑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 지금도 귀여워 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왜요? 수건 아이는 수소 가서 저희가 쓴 거에요 그렇죠? 수건이 진짜 좋다 아니, 수건 거의 벌어놔야지 이렇게 대단해 저 너무 전에 수건으로 말하다가 진짜 잘 쓰고 있던데 응? 아, 네 뭐야? 뭐야? 우와, 대박 멋있어 아니, 아니야 전을 예상지도 못한 거니까 어머 어머 제가 그 그 그 제가 이제 같이 방 쓰잖아요 그 수건에, 글씨 있는 수건에 그 수건이 아, 맞아요 아, 어쩐지 저는 이게 글씨를 잘 안 보이니까 어디 뭐 항상 받아온 그런 그거, 그거 맞아? 아, 그거구나 아, 그거구나 일단 나한테 빌려봐래 근데 왜, 나도 빌려봐 진짜? 뭐야? 아, 진짜요? 수건을 빌려왔는데 근데 빌려봐서 지금 제가 수건 가져왔는데 내가 벌써 지금 수건이 좀 어디 여기 사방으로 사라졌는데 저희 화장실 수건 5개 걸려있어요 왜, 빌려봐 왜, 빌려봐 빌려봐 잠깐만 우리 백일이니까 따른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거 데뷔 때부터 맞밤까지예요 이거 불도 들어오던데 오 여기, 여기 불 들어오고 있어 지금 불 들어오고 있어 지금 진짜요 위험해요 아 뭐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네 캐릭터야? 아니, 그거 그건 다른 그럼 그럼 넘어갈게요 네 넥스 넥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백일 잔치를 맞이해서 공약을 하나 걸 거예요 하트 공약을 걸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몇, 몇 맞이죠? 지금 거의 90만이 내가 벌써 걸 거예요 벌써요? 어 여기서 V라이브 종료까지 저의 형사 아시죠? 종료까지 플러스 지금 백만해서 좀 공약수 10만점 더해서 이백만으로 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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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앱이 종료되는 즉시에 저희 멤버 개인 사진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비해서 제가 열심히 찍어놨거든요 이쁘게 제대하셔도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일상 소개가 끝났고 네 그럼 이제 다같이 백일 초고를 한번 고려 볼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초고를 한 Difficcep bere 아직 한 살도 아니긴 하지만 이게 백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약간 저희 백일 기념 경 플루의 탄생일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기념 전진 아니야? 그래 다 모성 witnesses 뭐야? 뭐야? 잠깐만 넘어가자 자 빨리 자 이제 또 네 초코작구 초코작구 껍뻔하게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 자 불붙일게요 이제 저희는 카카치 자 그럼 노래 물어볼까? 대기 축하합니다 대기 축하합니다 하나는 다 있고 자 이제 소음 빌어요, 소음 빌어요 소음 빌고 클루도 빌어요 이 faces 한번 끝이 해서 일어나 밤이 되었습니다 비싸요? 다 빌고 싶은거 다 빌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다 부른 걸로 클로도 같이 부러요 하나 요즘식 코로나식 손 보아요 손 보아요 이거 할수 있겠지? 착하면 되요 빨리 빨리 그리고 뭐하나? 다 됐어! 다 됐어!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사이버 100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 팬분들이 클로라는 예쁜 이름을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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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이밍이 느껴요? 네, 원래 이 타이밍이. 끝이지. 클로! 너무 3개 축하합니다. 100일에 맞춰서 클로는 1일! 클로 1일! 사이버가 100일이 되기 위해서는 클로의 길이 가장 컸죠. 그럼요. 강릉 14. 사랑합니다! 진짜 이상하다 뭔가 클로라고 말하는 게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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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었는데 아, 정말 강릉 14. 오케이! 크게! 크게! 들리게 해야 돼! 들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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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클로 큰일이 될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나한테 말했는데 전해줘. 그냥 클로. 클로 말로 지금 설레가지고. 창피해! 자, 이제 이렇게 초도 불구 했으니까 저희 이제 좀 감동타임, 진지타임으로 멤버 각각 100일 소감과 콜로에게 할 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원래 딱 마티영이 끊어줘야 되거든요. 마티영이 딱 이렇게 전부터 시작해. 감동 뭐 하자도 무조건 마티영부터 해서 막내까지 막내로 딱 가는 거거든요.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 마이크. 민이프. 크림. 나erin tomирован 난. 내 표정으로 얘기해주세요. 하하하하 힘드네요. 굉장히 아, 기분이 좋은MP 소감 안 그AD 소감. 아, 배, 그저. 배가 되게 소감. 아래가. Coming in. 우리 여기 많이 봤습니다. 우선 일단 저희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제 사이퍼 100일이 됐지만 그 100일 전부터 같이 고생하고 지금까지 같이 왔던 우리 멤버들 앞으로 이제 100일이잖아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같이 좋은 일도 많을 거고 뭐 힘든 일도 많겠지만 고마운 걸 다같이 놓고 잘 이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클루한테 항상 떳떳하고 그리고 우리 클루딘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떳떳하게 이제 자용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퍼 사랑해요 도왕입니다 진짜 어제 막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해결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여러분 클루분들이 보내주신 이렇게 상황 앞에서 축하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기쁘고 앞으로 또 더 많은 날들이 남았죠 저희끼리 더 화이팅하고 또 클루분들의 상도 많이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할 거고 클루분들 여러분들이 이기에 저희가 이만큼까지 100일까지 고칠 수 있었고 앞으로 또 많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 3 이제 아 울지마 이제 이제 아유 진짜 이제 저희 사이퍼라 클루분들이랑 같이 이제 오래오래 함께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많은 기대 해주시고 저랑 같이 많은 미래를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선 100일이 짧으면 거의 짧고 근데 저희가 앞으로 갈 날에 비하면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한데 진짜 좀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100일이 닥쳐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믿겨지지 않고 굉장히 설레고 앞에 클루들이 이렇게 준비해 준 거 보고 굉장히 이제 견도를 먹고 이제 역시 우리는 클루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멤버들 되기까지 너무 달려온 고생이 많고 이제 앞으로 다음 컴백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하면서 그래서 클루도 영원히 사이퍼를 하는 걸 네? 맞아요 영원히 사이퍼를 하기로 저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서 우리 사이퍼를 말하는 되게 자랑스러운 클루가 될 수 있게 저희 사이퍼를 노력하고 우리 멤버들도 항상 너무 고생하고 같이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와우 네 네 우리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우리 클루들 해보셨려고 옛날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되게 오래 많이 같이 가야 되지만 갈 걸은 맞춰서 오 둘이 빠르게 안 가도 되니까 천천히 같이 걸어가요 이게 한국인 나이 오 진짜 소름 돋았어 오 멋있어 네 네 어 저는 이제 오늘 오늘 이제 100일인데 항상 이제 활동하면서 저희가 스케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저희 약간 열심히 하는 제일 큰 원두룩 중에 하나가 크루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V락으로 100일 그걸 기념하고 있지만 나중에 천일이 돼서 만일이 돼서 더욱 길들어가고 그래서 아 이때는 오늘도 약간 좋은 추억이 될 걸 믿으면서 만일 뒤에도 만일 뒤면은 28년이거든요 아 그걸 세월 선수 그래요? 만일이 28년이야 그쯤 그쯤 우와 엄청 계신데 저는 그때도 같이 곁에도 기념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28년이 28년 뒤에 원이 원이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천천히 저희 고려합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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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 이렇게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고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오케이 네 마이크도 내려놓고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마이크 아니야 마이크 마이크 지금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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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소통을 하면서 야 이제 토크 타입을 좀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좋아요 의자와 이렇게 형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스 먹을 거 골라서 가세요 저는 이거 바로 이렇게 이거 보고 싶어 왜 나한테 줘 어 뭐야 어떻게 형 형 돼요? 뭐요? 야 돼요? 네 뺏기 뺏기 무슨 맛이냐 이거 초콜릿인거 형 거기서 그렇게 먹는게 알고 골랐을 때 가면 돼요 나도 그래 뭔지 모르겠어 난 이게 뭔지 궁금하다 형 형 등등 가자고 네? 다 싫어 이걸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뭔지 자 이제 나오면 될게 택시 나와주세요 아 네 네 이렇게 하면 자 도가 음 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화면 조정 시간을 가지면서 댓글 그리고 소통을 하는 건데 아 저기 안 내려가는데 좋아요 어 뭐야 혹시 한 개만 가져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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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어본거 같아 어 근데 이거 너무 먹기 아까운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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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돼 케이크야? 음 아니 어떻게 됐는지 그럼 뭐야 이거 이걸려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위에 거 난 우리 쪽으로 갈까요? 벌써 됐대요 음 여기 잠깐 온통하려는데 이거 위에 초콜릿이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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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피크네 음 음 음 어 이제 저희가 댓글 소통을 할 건데 그럼 저희 클루들에게 할 말은 저희가 이제 100일 이후에 지금보다 성적했을 사이버에게 바라는 점이나 좀 보고 싶은 점 뭐 컨텐츠나 어떤 거로 사이버에게 보고 싶다 아니면 바라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고 근데 저희 해시태그 봤어요? 응 백일 왜 그래요 해시태그요? 네 뭐 백일 해시태그 그래 산에 물 괜찮나요? 왜 그래? 우리 사이버 우리 사이버 한번 물 마시고 와야 돼 저는 그렇게 좋아 형이 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버 한 10분 이상 진출해 맛있을 거 사이버의 운동회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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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DER 어제 운동하자 못 생각하는데 어제 우리 요 근래 우리 응대 배닐니까 좀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이럴려면 배닐지체 사와가지고 Lead 숙성 나 진짜 그는 처음에 내가 4배가 샀거든요 전날이 2배에hal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세면 다 배닐지면 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진짜 얼마 잘하나 샀는데 치는게 달라요 혼자 갑자기 뛰어가지고 스매시가 날라오면은 그냥 칠렸는게 아니라 이런거서 배기베이션처럼 그냥 평소인거같은거 제가 이제 제가 한 번씩 다 맞춰봤거든요 한 번씩 맞춰봤거든요 한 번씩 특징이 있어요 나 못 맞춰봤는데? 어 도언니는 맞춰봤는데 왜냐면 내가 두어밖에 못했어 두어밖에 못했어 형은 그냥 진짜 저는 이렇게 솔직히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싶었는데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케이크 형은 배드미너츠를 죽이랬어요 기다려야돼 아니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나를 쓰면 2만큼밖에 안져요 티비를 쓰면 2만큼밖에 안져요 티비를 쓰면 2만큼밖에 안져요 아 그리고 케이크 형은 그래서 물 마실게요죠 딱 먹어 한 번 네? 딱 먹어? 그래가지고 추천드라고 추천드라고 어떻게 있어요? 넓으면 추천드라고 그니까 생각은 응 혹시 운동도 모리를 써야 돼요 맞아요 패런뻘 정신에 어긋나는 게 어긋나신 거 그냥 그 이게 좋지 않아? 아 이런 식으로 해치었지 그치 칭찬해 칭찬해 현빈이 언젠가 뛰어다니는 약간 힘씨로 되어있는거죠? 아니요? 그게 있는게 제가 베즈민턴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때로는 해처럼 시작했을 때가 제가 새벽 한찍인가? 그래가지고 간단히 치자 간단히 치는 나와서 슬리퍼 찍고 나갔단 말이에요 슬리퍼 찍고 나갔는데 갑자기 하니까요 다가가 신수하게 떼가지고 한번만 더해 한번만 더하니까 새벽 4시까지 썼는데 새벽 4시까지 슬리퍼라고 하니까 뛰지를 못하다가 여기저기 계속 중간에 치고 포기하다가 아니 한번만 더해요 갈백화 하는데 슬리퍼 때문에 힘든데 이제 요송도하게 생기니까 고기를 못하니까 다음에는 신발 샌먹 다시 해봐야 바뀌게도 없습니다 그저 바지 풀려분들을 위해서 하트로 찢었냐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을 하트로 찍었어요 수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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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할 거다 나 남은 거 누군데? 필요할 거 남은 거 남은 거 왜? 수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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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이 언제 되지? 이거 정당향이 거의 그거 같아요 아니야 데뷔 날이 아니라 이거 엠카... 아니야 엠카 아니야 천무대 의상 아니야 천무대 의상이야 천무대 의상인데 내가 이걸 하고 있어 그럼 엠카 아니야 아 그래? 나 이거 그때 했어 어? 저 케이다 아리나 안 보여 아 모르겠다 형 이거? 벽질했던 약간 무대 쓴 건 안 보여 아리나는 안 보여 어땠 솔로도 했어 내가 이걸 했단 말이야 나 모트 솔로 하면 돼 우린 나 틀어놨는데 너가 이거 와이콘에 넣어서 못 해야 돼 아니야 나 이거 한 번밖에 안 했어 와이콘 너가 비염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모트 솔로까지 했던 게 있잖아 그래 아아 친발 아아 두는 솔로 갈 때 했던 게 어디지? 거기 시컷 텐트는 아니고 아니야 공밥 공밥? 뭘 봐라 어 맞아 슘플링 찍은 거 같아 기억이 안 나 응 슘플링 찍은 거 같아 기억이 안 나 아니 형 제가 슘플링 찍은 거 같아 왜냐면 내가 이걸 해줘 자 한 개씩 보려 봐요 네 먹고 싶은 건 더 이거 뭐야 이게 제일 맛있는 방 따로 오우 오우 오 옥수수예요? 근데 우리 댓글을 읽어야 돼요 바라는 점 물어봤잖아요 댓글을 읽으면 좀 해주시면 한 개씩 찍고 말해주세요 동화는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내가 너무 가렵구나 오케이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떡보지로 왔어 어? 아니 근데 아 아 아니 제가 제가 또 백설기로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동화이면 백설지 왜 형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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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바쁘죠 정말 아 팩트나 말이에요 팩트나 아 말이 잘 안 들리나요? 근데 흥민이는 팔쌉 꺼다는데요? 팔쌉? 팩트나고 너무 싫어 하나도 안 들리냐? 어 여기 뒷면 뿌연 하하하하 이상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우리 바라는 점이 크게 그렇게요? 바라는 점이 크게 없으신가 봐야지 우리 우리 플루그들이 잠깐 내 해주는 거 같지? 여기 수도관을 보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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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하하하하 좀 안 들리냐 오늘의 TMI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TMI 오늘은 TMI 오늘의 TMI 네 저 머리 잘랐어요 저거 나는 TMI 땀범도 했어요 나 보면 엉 TMI 저는 아이스 초콜릿 예 수건이 왔어요 대기세일 축하 아 이뻐가지고 짱 이쁘 이런거 무하게 해본거에요 저는 오늘 곡만 올댔서 먹었어요 보돈? 예 보돈 반지 댄스 커버 영상 좋아요 좋아요 바라는 점 사이버 많이 보기 오우 지금 모습 그대로 바라는 거 어땀 Within 항상 조심히 중요하게 해야되요 나도 조심히 안 questions 바라는 점분해보세요 민감해요 이 знаем 너무 numa 너무 좋은데.. 한승 프로의 Model itat 상승 프로의ונים 우연 이 정도는 어떻게 해요? 한영은 이 정도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왜 그런 거 같아? 들었어? 응? 퀵 케이크 좀 남겨놀래요 응? 바라는 거 아프지 말고 되게 감동적인 말을 많이 써요 저 진짜 안 아파요 맞아요 그 틱톡 보셨나 봐요 감동보다 아 또 이벤트 장인 사이퍼죠 나이티토 그 유명한 스케치북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미 따져네 댓글 읽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나요? 멀티도 헤드도 들고 있는 상대길 어 이렇게 전체에 휴대폰 들고 오겠습니다 자체가 150만 어 네 벌써 벌써 150만이예요 네 되게 있네 이게 금방담이 저의 세대가 대박이야 오늘 기대하실 수 있어요 어 저 형 대박이에요? 네 우와 히어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방금 현빈이 형 오늘 윗네이크 하셨는데 뭐라고 뭐라고 닉네임? 오더 닉네임 형? 어 원래 오늘 진짜 100일 때 원래 이 옷을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어제 이렇게 파워레인저를 찍어가지고 오케이 파워레인저를 어? 아 방금 저기 붙인 것 같은데 뭐 뭐 뭐 뭐 뭐 아 뭐 오늘 저희 나이로코레아집 나왔어요 아니요 뭐 그렇죠 또 원래 사진도 되게 멀쩨 그죠 신기하다 흑백 깊어 나 우리 멤버들 보면서 진짜 와 우리 멤버들이 또 한 번 자랑스럽다고 웃겨지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모델 같구나 모델 같구나 우리 오토바이 탔나? 맛있어 아 아 그 다음에 네벌벌이 그 다음에 네벌벌이 그 나 요즘 빠진 춤이 있어 어? 어?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뭐야 이게 어떤 춤인지 설명해주세요 어떤 춤인지 설명해주세요 어? 설명해주세요 캣이 형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약간 납작해서 이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끝 네 유튜브 영상이 한 번 말하면 그 택 너무 잘 알아요 제 옆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대신 설명해주세요 제 같은 영상에서 연가를 받은 거 아 저스틴 비버 네 저스틴 비버 선배님의 그 영상 노래 중에 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썸바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기 차기세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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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축이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파워렌즈 주치자는 태그예요 아 케이크 차야? 두 쪽이 누구야? 이거 진짜 피하인드 그냥 나 피하인드 두 쪽이 누구야? 아니 두 쪽이 두 게 없어 뭔가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즈가 없었던 아이들 네 맞춰놨어요 아니 이 포즈 바지랑 그거를 내가 제가 입을 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회실에 놨둬는데 캡처에 맞춰 나왔어요 그래서 어? 내 형 저랑 비슷하게 뭐할래? 이래요 다 스탄닛 같이 찍고 이래서 이제 생각보다 귀엽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약간 그을랑 소질에 바지가 살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딱 형길이 형이 나온거에요 손 딱 걸렸어 형이 형 조이하나 다시 못찾고 근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냥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근데 형 그만 잘할 때 최대리 피해자였잖아 아예 진짜 아니고 그만이 아닌 게 아니라 들이소거를 하고 좀 가만히 좀 쉬다가 들어왔던 형이 저라고 왔어요 택윤이한테 전화 왔나? 형 돈을 알아요? 그랬는데 들어왔는데 공카드 올라왔대요 갑자기 전 이걸 내리기고 가야 된다고요? 형한테 근데 미리 말 안하고 여기 그러면 한 명만 더 껴 보고 휘영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봐도 휘영이다 먼저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고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이 너 이거 내리기고 가야 돼 이걸 4명이서 같이 코드라이비를 괜찮은데 그냥 어디 갔다와야 돼 혼자 갔다와가지고 정말 좀 민망했어요 그리고 저희 2명이서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저희 2명과 같이 밥 먹으러 왔잖아요 저희 2명과 같이 밥 먹으러 왔잖아요 2명과 같이 밥 먹으러 왔잖아요 아니 2명과 같이 밥 먹으러 왔잖아요 그래도 반응이 저희도 썰러 왔잖아요 아니 일단 먼저 나가는 방법으로 들이소 나갔는데 택윤이가 핸드폰 놓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맞아 가지러 갔는데 먼저 가고 있으래 나 골로 가고 있는데 잠깐만 사람들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201년에는 뭐 할까요? 201년에는 다 같이 2춤 춰야죠 저희 201보다는 저희 막 돌잔치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이퍼 1년 돌잔치 내가 좀 극장 못 잡았는지도 물어보고 근데 사이퍼 100일도 축하말이 맞잖아요 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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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때 저희는 다 같이 2주 쿨로 100일때 쿨로 100일때가 저희 입에 되겠죠 오늘 낚시하면 되겠네 같은 날이에요? 그럼 이제 아닌가? 아니지 맞나? 맞지 아니죠 아니지 99차회잖아 99일 아니에요? 그럼 11시 59으로 일으킵시다 그래도 우리 거 하고 바로 넘어가서 응 아 그럼 11시에 그냥 아 11시에 1분간 축하말 응 아닌가? 맞나? 우리가 1일인데? 어? 왜냐면 동환이랑 저도 동환이랑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당일이요? 그날 그 제가 25, 26여가지고 이번에는 밤 11시에 아 맞아요 저희 시작하고 1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동환이 하고 다 생일이 하나 차이가니까 쿨로 100일 팬미팅 아 그러면은 쿨로 둘이 앞에 앉아있고 일곱 명의 관객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맞다 아 쿨로 여기 봐주세요 쿨로 여기 봐주세요 쿨로 여기 봐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따라해주세요 빨리 쿨로한테 해주세요 하고 다시 우와 귀여웠다 아 맞아요 이게 또 투표 비하인드 있잖아요 아 아 진짜 아 아 그래서 아니 원래 차 아니 그 전날? 아니야 그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렇게 막 비딩비딩하지 않았어요 쿨로가 저희가 좀 투표자로 볼 수 있으니까 어 쿨로가 뭘 또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시간 전부터 투표지가 왜 1시간 전부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퇴근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 탱이 타지 말더니 어? 한대요? 막 이렇게 새로고침하고 아니 저기 잠깐 죽고 넘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마이키가 제가 만든 줄 알잖아 왜? 갑자기요? 그때 테이터가 갑자기 저한테 동원아 네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잖아 아니 다 제가 만든 줄 알고 아니에요 테이터에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테이터에게 만든 거예요 쿨로는 태그 어 마이키는 테이터 저 트위터를 보는데 저한테도 이야기하시겠다고 아 진짜 제가 잘못이 이야기하시겠다고 근데 아닌데 말씀드려야겠다고 이게 진짜 거의 무슨 너무 나쁘게 생겼어요 세 표수 여기서 클로그 세 표 올라가면 라이키가 네 표 올라가고 라이키가 네 표 올라가면 클로그 다섯 표 올라가고 너는 아깝네 아까 왔어 내가 만나가 될 수 있어 괜찮아 나이기도 좋았어 너한테 마지막 11시 57분 마지막에 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딴가하고 있다가 못 받았나봐요 12시 되자마자 바로 내려갔더라구요 뭐가 되는지 솔직히 몰랐어 지금 지금 제가 댓글만 읽었는데 그 저희 또 에넹지장님이 있잖아요 아 클로사랑해로 이제 에넹지 클로사랑해까지요? 네 클로사랑해 클로같다 루 우리 사이파랑 함께 사 아니 장식 사 사 사랑을 찾고 랑 앙 해 해 해 뜻할까 사랑 사랑 어 오 오 진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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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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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에요 큰일 클로 잠깐만 잠깐만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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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 조금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자면 최종 득표소 알아요 그래서? 득표소 득표소 클로 내표였나? 4표 534 534 맞아요 진짜 거의 마지막 한 시간에 총 득표소 몇 표 몇 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총 차이 날 때도 있었고 진짜 진짜 식사 나의 커피 나의 커피 조용히 댓글 읽어줘 댓글 진짜 맨날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팬분들 이렇게 하다가 클루라는 명칭이 생기니까 진짜 내가 딱 어제 우리 발표 명령씨 있잖아 딱 그때 대자마자 바로 올렸잖아요 진짜 바로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그냥 클루도 아니고 클루깅이란 거 바로 클루깅 내가 왜 저렇게 아니요 약간 침새대잖아요 아 당연하지 내가 저번 V라이드로서 많이 배웠지 딱 이날 자꾸 올렸는데 뭔가요 끝난 때까지 아 아 아 봤어요 또 봤어요 장난꾸러울 줄 몰랐는데 구수하게 이렇게 봤던 거야 병균이 젊은데 아 비밀 한 번 다시 한 번 병균이 젊은데 아 근데 휘가 진짜 잘 먹고 그런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맞아 우리 내가 가서 사이퍼백 먹방 이런 거 하면 진짜 우리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엄청 많나 그래서 다 많다 로얼리페 가야돼 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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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우리 쪽은 로얼리페 가야돼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형 왁이는 뭔 줄 알아요? 왁이? 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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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이 알죠 어 뭔데? 왁이요 왁이요 아 나 심각하다 왁이 몰랐어 그냥 아기잖아요 왁이요? 그냥 아기를 왁이래 아 나 그걸 생각하고 싶은데 너희가 이상걸로 할 거 같아 아니 저도 근데 솔직히 그 왁이라는 정확한다는 모르는데 그냥 왁이를 왁이라 불러서 큰 아기를 왁이래 내가 해요 몰라요 큰 왁이에요 그냥 형한테 여기 탄 왁이 알아? 탄 왁이 이렇게 하길래 형한테 물어봤어요 아 왁이 알죠 아 난 또 내가 맞추면 여기가 아기 그냥 아기에요? 응 왁이가 아기 나 처음 들어본데 원래 왁이 그냥 아기인 거 같아 아 왁이 그러면 우리 클로 왁이? 오케이 그리고 왁이 두 개 났네 왁이 몇 개 더 했을까요? 두 개 나가요? 응? 두 개 두 개 중에서 두 개 나간 거야? 네 열 개 주면 형님 다 먹었다고 하셨는데요? 형님 네 여기 다시 말할게요 떵깅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떵깅이요? 네 떵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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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떵이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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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빠랑 아기를... 어... 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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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읽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도만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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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한테 내가 더 잘하지 저 일본 잘해요 여러분 일본어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드릴게요 여기로 엄청 올라왔어요 올라가요 이거... 아저씨 때 뭐... 케이타쿤 아사광 홈바가 다르다가 워낙 케이타쿤 햄버거를 뭐하나요? 아침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배가 아프대요 지금 그럼 어떡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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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로 아프지 마 허락 먹고 와봐 아 제가 케이타톤이 아프니까 허락 먹고 와봐 아... 아 이건 저... 아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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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불하트 이모티콘 저랑 몇 가지 아 잭폴로 됐습니다 잭폴로요? 아 그거 인자 있었어요? 네 그거 이제 제가 갑자기 가져가 버렸어요 아 진짜요? 새로 생겨가지고 어 새로 생겼네 했는데 갑자기 새로 생기자마자 그러니까 이거 제거요 라고 찐박아가지고 이렇게 케이타가 아냐고 내꺼야 하더라고 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쓰고 있어요 오리지널 제가 먼저 알았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발견을 해가지고 저 그거 디자인이었어요 아 네 도겸씨 교복에 보니까 도겸 빙이라는데요 네? 도겸 빙 아 아 아이 요 lo 뭐야 왜 맨날 입을때마다 안 들어갔다 더 웃긴게 교복을 입고 오는 내내 그냥 사장님이 오면 교복 한 번만 입어볼래? 하고 다음에 또 교복 한 번만 입을때마다 교복 한 번만 입을때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입을때마다 홀란다 홀란다 잠시 재추면 아 떨어진 길에 먹어야겠다 조금만 다 마세요 결정해드려서 이런게 먹었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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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이고 이게 다 끝났어 폭주폭이 노숙지 않은거야? 아이고 아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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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뭐야? 아이고 아이고 까다로 아이고 4 ok와 얜 아 우리가 아 잠 existe 으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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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생각하는 시간에 1분만 가실 수 있어요 아 아 이렇게 4 생각해 생각 이렇게 뭐 안 해 이거 우리의 좀 진짜 세균씨가 다시 한번 진지해지는 것도 아니요, 세균씨가 다시 한번 진지해지는 것도 저는 이렇게 저는 박민이 형이 이렇게 잘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균씨 방금 말했지만 1분 생각을 하시고 여기 차연이 형한테 왼쪽으로 말하는 거 아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저는 맨날 저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보면 바로 위층에 바로 위층에 바로 위층에 바로 위층에 그 상황실인 거 방금 좀 슬펐어 비즈엠 가게들 좋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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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다 생각한 거 다 먹었어 다 먹었다 빨리 갔다 응 잘했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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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벌벌스 점이 힘들어 자 이제 된다 다들 생각할 시간 예 생각하고 있는 거 고래 오른쪽으로 할까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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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옆으로 고래 공격이요? 역으로 진행을 저는 개인개인이 아니라 그냥 저희 팀원한테 왜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개인이에요 아 개인개인이에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아 옆쪽으로 이렇게 왼쪽이어서 다시 생각해봐요 그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어? 저는 그냥 생각않고 다 할 수 있어요 원인을 좀 다시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 형은 한 명씩 다 닫고 이제 우리 도안이 형 여기 좀 닦고 끓어왔다 끓어왔다 어 아 일단 우리 도안이 아 닦였어요 닦였어요 아 닦였대 우리 도안이 닦였어요 닦였어요 우리 도안이 닦였어요 도안이 닦였어요 닦였어요 도안이 닦였어요 닦였어요 어 닦였어 차차차차 아 왜 이렇게 헤어져 아 뭔가 이 형들 이 형들 이 형들 뭐야돼 어 진실이었어 이 형들 뭐야돼 이 형들 진실이야 아 진짜 신호씨 이 형이 어린이 형?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오케이 일단 우리 도안이 이제 원인이랑 같이 막내지만 이제 이제 연습하고 그럴 때 어느 때 이제 형들을 주도하면서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노래 같은 거 할때 형들 도망을 해줘 빨리 봐 하하하하하하 그럴게요 우리 진작에 얘기 들을 때는 다 똑같이 이제 들어야 되니까 네 이제 다시 자 이제 다시 시작 끝난거에요? 도원님한테 하고 이제 뭐 이제 아니 도원님한테 하면 다시 해줘요 다시 해야돼요 계속 이렇게 이제 원인이랑 같이 막내지만 이제 아 막내고 이제 항상 우리 연습할 때 형들을 그리고 뭐 원인이랑 같이 꿇고 가질 때도 있고 енд sotto 그리고 이제 보컬적으로 항상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도 혼자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보컬적으로 본인이 우리한테 계속 더 많은 도움이 되시려고 너무 열심히 유owego 물을 보니까 굉장히 가품에서 동생한테 이렇게 화려해야 Dá én WITH THROME I 지금 보이게 무엇을 도와줘? 훤형이 천천히요 벌써 볼 것 같은 거야? 다른 거 보여줬다 이렇게 저희 팀의 분위기 그럼 하자 마요 더 저희 팀의 분위기를 bemik랑서 방금처럼 팀의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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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서 인상이나 제거 제가 없는 먹습니다 제가 없는 데서 일어난 일을 잘 전달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그건 너무 고맙고 그래서 팀의 분위기 항상 살려줘서 그리고 또 주로도 저희 메인 댄서잖아요 댄서 같은 것도 잘 잡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자리죠? 굉장히 몸인거인 줄 알겠는데 항상 저한테 이런 거 해주거든요 형 고생이 많아요 형 형 진호야 진지하고 감동적인 텔레비전 사이파이에서 진지해 냈는데 리더로서 고생이 많아서 정말 특히 고생이 된거죠 항상 이끌어가는 모습 정말 칭찬하고 혼자 짊어지는 모습 정말 칭찬하고 저희 사이파이 리더이자 어떻게 보면 얼굴이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반응이 뭐 그렇네 택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올 수 없겠네요 싫다는 게 아니라 형도 형도 동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형도 없어요 어 네 아 아 우리 케이타 우리 이제 올라온 도로 항상 우리 팀을 이끌어 주려고 같이 해 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또 작곡하는 멤버로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 사이퍼를 위해서 힘든 복지를 짊어지고 하는 거 너무 고생이 많고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사이퍼 잘 부탁하고 밝은 에너지 잃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맛있게 해준다 맛있긴 해 칭찬 어려워 그리고 룸메로서 전쟁하고 그냥 옆에 있어도 좀 그냥 편안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걱정 없는 멤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 하나 더 잘생겼어 잘생겼고 그 말이 듣고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놀자 왜요? 너는 같은 팀이라서 그리고 나는 행복해 왜요? 네가 사이퍼의 음악을 아티스트로 만들어줘 그리고 나는 행복해 왜요? 햄버키는 사실 같이 밥을 먹어줬어 내가 행복해 그리고 그리고 나는 행복해 행복해 쉰다 진짜 그냥 이 전회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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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케이 200만 하차가 된대요 원래 이런 거 다 끝났는데 맨 아깐지라도 못하네요 오 오 야 어? 다시 가자 하나 둘 셋 넷 셋 대단하다 거의 110만 하트를 바로 그러게요 역시 우리 프로 대단하네요 그러면 끝나고 저희가 사진을 또 그쵸? 사진 올려드려야죠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희 다시 낯가지러운 타이밍으로 손은 왜? 손은 왜? 초밍인데 어디? 나는 행복해 하하하하 이렇게 다른 어디서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고? 왜요? 200만 하차 누가 이거? 일단은 우선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살자요 근데 일단 가장 칭찬하는 점은 또 놀지게 사는 점은 오케이 어 이렇게 저희가 작곡을 하면서 노래도 많이 만들고 녹음도 많이 하는데 텅 언니 같은 경우는 숙소 엄청 늦은 시간까지도 방에서 녹음을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하고 계속 새로운 걸 계속 꾸준히 만들라고 그런 발전 원래 논리도 너무 잘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진짜 작업을 하면 이제 회사에서 끝내고 집 가면 다 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디 어디서 조금 회사에서도 집 가면 작업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자식 잘생겼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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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잘생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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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자기도 아깐스러워가지고 옷도 잘했고 옷도 잘했고 스케이너 공격 오케이 나는 행복해 행복해? 뭐지? 이제 원이가 탄이 형 원 탄이 형 그러네 일단은 탄이 형은 웹드라마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되게 너무 몰아해 몰아하죠? 바쁜 날도 불구하고 네 바쁜 날도 불구하고 무덕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맏형이다 보니까 저희 멤버를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기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침마다 영송하고 있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기댈 수 있는 거 진짜 근데 뭔가 그쵸? 낙간지러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못할 거 나도 형한테 기대네 나도 기다려 그러면 뭐해? 뭐 이렇게 갈까? 아니 아니 근데 한 번 끌려 봐주세요 아니 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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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깜짝이야 아 오늘 팀은 좀 웃긴데 너랑 넘어가죠 어 넘어갈 거 없어요 없어요 댓글 읽으면 되잖아 네 댓글 읽어줘요 이렇게 또 뭐가 이렇게 없대 이제 있었어 어 정해요 어땠어요? 저희 낙간지러운 타이밍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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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간지러운 타이밍 아 저 플로한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땠어요? 크로우 대표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아 네가 대표요? 대표님 대표요 그니까 그 그 그 아 보기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히한테 크로우분이 그 그 그 그 그 아 맞아요 얘기 좀 해줘요 아니야 많이 많이 크는 거지 크로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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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통 공개야? 아니 구정통이에요 성장통? 옆으로 꺼지면 옆으로 꺼지면 안 되지 옆으로 꺼지면 안 되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일곱피 아니 놀래가지고 깜짝이야 근데 세 번만 하잖아 근데 일곱개 사곱개 놀래가지고 각자 퍼즈로 하나씩 각자 퍼즐다 자 포즈 하나 세 번 다 포즈 따라하기 안 나서 할 수 있어 아니 그래 다시 볼게 안 돼 좋아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다 같이 일어나서 살거만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면 바로 셋 하나 둘 하나 오케이 꽃 들까요? 저 너한테 꽃 들어요 어? 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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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가야 돼 못 맞아 쫄깨가 듬직하고 말이야 무거워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죠 네 다들 우선 짠짠 막 뭐 안 묻었는지 상의해주시고 귀 오늘 좀 많이 먹었네 오늘 좀 많이 먹고 싶어 기회 뭐야? 이럴 때 많이 한 번 먹어도 좋은 날 지금 무거워 지금 휴대타임 하나 잠깐만 잠깐만 나도 좀 우울 것 같아 나도 우울게 형이 모르는 거 하 한다 왜 왜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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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 밑반한 거 Let's go start 가자 조금 내려가서 일곱 개 일곱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몇 개 했어요? 5개 5개? 1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이에요 예 아 아 어 우와 오 제자리 제자리 오 동전이 자 와 자 이제 연구 것 같아 cả우 이 모습으로 한번 Ment korとか 함께 이것도 7장 깜짝이야 조로우수? 조금만 기다려 뭐야 공정전 5명전 공정전 5이로 piece time 왜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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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요? 야, 있어 하나, 둘, 셋 몰라, 못해, 잡아봐 몰라,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야 다 해, 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왜, 왜 잘 들어갔어, 이야기해 야, 야, 나 진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 하나, 둘, 셋 칭찬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이 던진 줄 알았어, 이야기해 이 녀석 좋다, 너 두 개 두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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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그로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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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리도 자석들아 딱